안녕하세요 히트니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한국 다이소 화장품을 했어요 되게 산 화장품이라서 퀄리는 좀...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화장품을 더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좀 비싼... 비싼 화장품을 샀어요 세포래 가고 뒷백해 샛 fifteen 똥 미국 화장품 리뷰 Lashbox Primer Minimize Pores 1만원이에요 이 작은 프리머는 4만원 그 스포터 직원이 이거만 쓰면 더 예뻐진다 오우 오우 와우 더 예뻐졌어? 조금 더 예뻐졌어요 파운데이션 NARS 파운데이션 40달러 40달러 All Day Luminous Weightless 파운데이션 수미맨 헉 이거만 쓸 수 없어 파운데이션 이거만 이거 오늘 필요한데 이거만 안 사용할지 이거만 사용할 수 없어 맘에 나이게 잘생긴 남자 있을 거에요. 예쁘게 해야돼! 오케이, 마지막으로. 후! 쉑 쉑 쉑 쉑 쉑 쉑 쉑. 이거는 정말 대단해요. Look! 제 피부, 제 쿵터? 어허, 어허, 없어지고 있어요. 목 없지 않아, 안고 다 커버됐어요. 제 수염도, 제 수염까지. 어허허! 여러분, 전 이 치수즈 입으면 예뻐요. 무슨 수염? 이 스타일은 제 생각에는, 이 스타일은 좀, Professional 한 스타일. Like, 어허. Wait, 그거는 프로먼럭. Oh, my gosh. How? How? 언제? I shook it. Oh, my gosh. 이 메이크업은... 대박! 대박! 오마이갓! 너무 예쁘겠지요? 지금 피부톤을 맞는 파운데이션을 써봐야 되세요! 땡큐! 메이크업 신즈! 나트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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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솔직히 지난 몇 주 동안 나 진짜 자신 없었어요. 내일 일어나서 어 난 못생겼다. 새로 메이크업이 없어서 제 얼굴 그냥 포테이토처럼 느꼈어요. 매일 일어나서 아 난 포테이토다. 이제 이 새로 메이크업을 싸서 아... 아 자신감! 아! 예뻐요! 이 정도는 만족 만족! 하지만 계속합시다. 분사! before, after. benefit. 오! 이거 와서 잘 안보아요.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! 이거 환불할까요? 24$! 아! 24$! 눈썹 브라우! 또 괜찮은데? 똑같아! I don't know. I might go to Daiso. Maybe I'm going to Daiso. Because... I don't know. 아이샤러! 인기가 많은 브랜드. 후다? 하다. 후다. 휴다. 휴다. 휴다 뷰티. 여러분 먼저 보세요. 아... 예쁘다. 예쁘다. 예! 자! 제 색깔... 이거는... 40$! 아주 부드러워! 아주 부드러워! 아주 부드러워! 이 색깔? 라이트 메이크업! 짜잔! 제 눈썹을 고쳤어요. 제 아이 메이크업은... 되게 많이 안 했어요. 휴다 뷰티... 뷰... 뷰티? 좋아요. 뷰티... 뷰티... 우윽! 어! 이거는 볼까? 저거!! 뷰티! Oh my gosh! Look! Look at my eye! It's so pretty! That is very 비싸 저한테 비싸 저는 블러쉬 조금 하고 한국 브랜드를 쓸 거예요 동샘물 블러쉬 쓰고 있어요 왜냐면! 이 색깔은 최고예요 너무 예쁘다 This smells like peppermint Peppermint 냄새다 음 Oh, it's pretty! Oh my gosh! It's very natural! Oh! It's peppermint! 아! 시원해! 세트인 스프레인 시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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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1 시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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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오브라운 스타일 일단 잘 못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 백달러지만 지금 약속에 가서 자신있게 사람들이랑 놀거예요 이제 제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& 스카 context 해주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뵈요. 바이!